나의 원빛 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가 가치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푸듀, 니프2의 참가자들 60명의 첫 배틀 개인 직캠 영상을 보고 비주얼과 움직임과 패션을 포함해서 패션에서는 코멘트를 많이 할게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1등을 뽑는 거예요. 근데 60명이니까 64강이 안 돼서 4개는 내 10대 때 사진을 넣었어. 네? 그건 부전승인 거지. 그냥 4개의 사진을 넣어야 되니까.. 굳이 다 하잖아요. 히로와키와.. 일단은 룩은.. 솔직히 말하면 이쪽이 취향이에요. 하얀색 셔츠에 검은색 스키니. 1번? 1번이 내 취향이고.. 저 깃털 목걸이가 굉장히.. 아 그래? 굉장히 포인트가 됐네.. 셔츠와 그건데.. 저는 2번 가겠습니다. 얘가 나? 2번이 나은 것 같아요. 귀엽네요. 난 1번. 왜? 1번 분이 더 아이돌스럽다고 해야되나? 저는 1번이요. 아 그래? 근데 나는 2번.. 뭔가 리븐 타고 그런 건 좀 있는데.. 춤은 얘가.. 뭔가 시선을 딱 끄는 느낌인 1번 분. 얘 춤은 뭐 거의.. 나 나왔다. 1번 분은 되게 어리신가 봐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거의 비슷할 거에요. 아 그래? 둘 다 어려워요. 16살인 건 17살이에요. 둘 다. 나 2번. 2번. 오.. 약간 옛날에 셀러문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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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인데? 1번 분. 2번 친구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1번 분 할게요. 노란머리 친구.. 엄청 끼쟁이네. 뭔가 자기만의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약간 끼쟁이라고 한 게.. 그런데 난 2번. 그런데 난 2번. 어.. 일본 친구가 훨씬 더 느낌이 괜찮은데? 네. 스타일링이.. 제 취향인 애로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더 자켓이 더 제 취향입니다. 아 그래요? 항공점퍼보다. 되게..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키가 큰데.. 그 비율이 안 좋아. 아 맞아. 상체가 너무 길어. 응. 길고 골반 너무 작고 이게 그냥 이렇게 빡딱한 느낌? 그래서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1번 친구 할게요. 얘가 아마 그거야. 2번이 필리핀 혼혈인가? 아. 저네. 근데 1번 친구 진짜.. 저 은발 친구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아이돌 같다. 오. 표정도 되게 아이돌 같다. 저는 1번 친구 할게요. 1번 친구 할게요. 1번? 네. 얘는 중국이야. 2번은. 이제 비주얼은 2번이야. 내가 얘가 전체 멤버 중에 총점으로는 얘가 제일 좋다고 항상 말해. 춤, 노래 다 합쳐서. 얘는 데뷔했었던 가수였던 것 같아. 저도 2번이 나은 것 같아. 춤 잘 춘다. 얘는 한 5번째 정도로 춰. 노래도 잘해. 1번이요. 저는 2번 친구로 갈게요. 모자 일단은 룩이 너무 귀엽네. 얘는 보컬인데 노래를 못해. 근데 이 친구가 더 잘생겼어. 아 왜? 춤 진짜 잘 추는 그런 느낌이야. 저는 1번 픽으로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의상으로 고르겠습니다. 1번 의상이 맘에 드네요. 저는 1번 갈게요. 32번이니까 한 번씩 나왔던 애들이에요. 다시 렌타. 아 저 1번이요. 너무 1번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에서 멋있는 사람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퍼포먼스 쪽으로 확실히 딱 보였을 때가 진짜 좋은데. 그래서 1번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는 솔직히 시강이 금발 친구. 그리고 은발 친구. 근데 나는 2번 친구가 얼굴을 웃으면서 춤추고 이게 조금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친구. 2번은 조금 어렵다. 왜냐면 얘가 진짜 그냥 힙합 리듬이야. 무대를 즐기는 게 너무 보여. 그리고 나는 1번. 나는 2번 친구야. 이게 1번에 2번 친구가 걸려. 영상이 지금. 근데 자꾸 시강이 돼. 그래서 2번을 할게요. 저 이국적인 오빠 할게요. 흑백. 흑백. 얘가 아이돌 느낌이구나. 2번. 1번 가겠습니다. 1번 룩이 좋아요. 2번이 나은 것 같아. 1번 갈게요. 저는 1번 할게요. 1번 되게 열심히 하셔서. 이제 16강이다. 둘이 근데.. 에너지는 비슷한 것 같아. 춤추는 거 보면은 에너지가 뚜이 뚜이 뚜이. 근데 나는 2번 할게요. 솔직히 무대 보은 편한 거는 2번 뿐인데. 그냥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1번 뿐. 이거는 무조건 1번이지. 솔직히 이게 에너지가 아예 달라. 나는 2번. 그냥 비주얼만 봤을 때는 1번. 이거는 2번이야 무조건. 렌타? 응. 렌타. 이제 1, 2위. 내가 생각하는 춤 1, 2위가 붙었네. 누가 1위? 얘가. 춤은 더 낮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춤은 무대 느낌을 진짜 2번 분이 너무 좋은데. 근데 데뷔는 1번이 하겠지. 내 예상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둘 다 남법을 안 뽑을 거야. 춤 픽을. 그치. 춤 제일 잘 추는 댄서 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마사야가 이 분이 춤을 좀 모자라게 췄으면. 그래도 잘하는 애 넌데. 마사야도 기준치에는 들어가게 춰. 내 생각에. 그러면은 아이돌 팀에 마사야가 뽑을 가능성이 좀 높겠지. 저도 1번 픽이에요. 맞게. 저 1번이요. 코나는 여기까지 와서 떨어뜨린 거야? 우리 코나? 나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내가 목소리를 안 듣고 있어서. 난 2번 픽. 나는 1번 찍을게요. 그래서. 나는 1번 친구. 아이고. 끝이 많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저는 1번으로 갈게요. 아 이건 2번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결승이네. 결승이에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떡해. 얘네로 올라왔어. 근데 참. 얘네 둘 다 아마지 못 치면 10위권 안에 있거든. 아 정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큰 친구들이 춤을 추면 되게 어색한 느낌이 있어. 약간 그 키가 주는. 그치? 불렁불렁 되니까. 팔 다리가 너무 기니까 막 허우적대거나 그런 느낌인데. 사실 2번 친구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 그래서 나는 2번 친구야. 아 이거? 와 렌타가 뽑히네. 내가 랩을 할 때 평가 엄청 좋겠거든. 왜냐면 얘 랩하는 것만 잠깐 들어보자. 어 맞네. 다 맞네. 이 얼굴이 더 괜찮은데? 아까 너무 쎘어 사실. 약간 그 데스노트나우는 그런 느낌이야. 아 정말. 근데 이거 들었나? 틀었을텐데. 아 약간 이런 톤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잘한다니까? 내가 처음에 엄청 눌렀어. 안정독이네. 랩이. 괜찮은데? 솔직히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일본어를 아니니까 약간 저는 게 있긴 해.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돌은 약간 팝처럼 간지로 먹어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약간.. 잘하네. 잘하네. 얘는 한 군데에서 하니까 글자를 딱딱 하나씩 잘 씹어 주는 거야. 얘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된 거야. 아까 막 절고 이런 건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톤을.. 잘하네. 타고나지 않으면 못하네. 나의 원피. 렌타. 렌타 데뷔할 수 있을지.. 현재는..